파로로 지금 제가 가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조금 더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이 조금 더 타야 되죠 우선 조금 끓여놔서 고등학교를 끓고 고등학교를 끓는데 불이 그렇게 많이 불지 않나 찌개를 가져가세요 찌개를 가져가세요 불이 안 붙어 다음에 하나 더 사오면 되죠 불이 안 붙거든 금조가 불 안 붙어 왜 금조가 들어왔습니까 찌개를 왜 고소 태우니까 찌개를 아깝는 게 금조가 안 타 이런 거 보내야 된다고 불이 안 붙어 속거리 이거는 아까만 소리가 났습니다 돌통요? 근데 회사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알고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? 동네 살던 사람이야. 뭘 좀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지. 준비해. 동네 안 돼. 응.